슬롯 라이츠미츄 아 나도 천배 제대로 한 번만 나와라 천배 그렇지 사과 좋고 아 연팔 코도 좋고 자도 좋고 요기서 나도 천배 나도 천배 수박 좋고 나도 천배 하하하하 천배는 나중에 나도 천배 아니 그림은 맞아줘야지 아니 천배는 고사하고 그림은 맞아줘야지 하하하 그림도 안 맞으면 어떡해 다시 한 번 백프로지니? 어 일단 1열이 좋아 사탕 그림은 좋아 일단 일단 그림은 좋으니까 한 번 기대해보자 천배? 일단 그림 일단 그림부터 맞아주고 예 형님 다녀오세요 형님 그렇지 조금만 더 아 요거 아깝다 와 형님 장사 잘 되셔야 되는데 장사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달룡이도 누나 천배 같이 불러줘 천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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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천배 조금만 더 아 천배 천배는 고사하고 그림이나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림이나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아 연타발이 진짜 없다나 아 나는 왜 이렇게 꽉 막혔지 누나 좀 뚫어주세요 코 좀 뚫어줘 마지막 세 번째 코 좀 뚫어야 되는데 와 그림 너무 안 맞는다 일단 추가 스피 배수 한 번 배수 한 번 배수 한 번 아 끝까지는 배수 안 나와 이럴 때 금액 괜찮았는데 아 씨 요거 다시 한 번 수박 좋고 바나나 좋고 캔디 좋고 사과까지 맞아주고 그렇지 요거 배수 한 번 아 씨 아 20배가 뭐야 아 너무한다 진짜 이게 뭘 센세야 센세는 잠깐만요 나왔어 조금만 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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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지 센세바리 나이스 나이스 아 천배 이제야 나왔네 조금만 더 아 그림 너무 아깝다 와 씨 아 조금만 더 아 이거 아니지 조금만 더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깝다 하하하 그래도 그래도 아 한방 먹었네요 그래도 아 다행 다행 하하